자 이어서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귀 장희성 지점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포역 WM 장희성 지점장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되게 재밌는 주제를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 오늘 뭡니까? 오늘 주제는 이제 우리 AI 대표기업들이 결국 신고가를 넘어섰거나 신고가 부근에 있거나 신고가 영역에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그러네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뭐 버틴다 뭐 한다 뭐 이러겠죠 그리고 그러면 신고가 영역에 도달한 AI 기업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죠 그러면 그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것이고 그럼 우린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면은 지금 신고가에 왔는데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갈 것인가 그냥 지금부터 뚫고 가져야 할까 그건 아무도 알지 못하잖아요 그걸 알려고 하는 게 되게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를 투자를 오래 해보신 분들은 정말 비싼 수업료를 내고 많이 아 그럼요 배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은 이번 주에만 변동성 요인이 너무너무 많죠 일단 잠시 후 10시 반에 방송 마치실 때쯤에 CPI가 나올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내일이면 또 밤이 되겠네요 또 미중 정상회담이 있죠 또 어떻게 흘러갈런지 미국도 셧다운 위기도 있고요 맞아요 그 이런 것들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제 물론 그 일부에서 계속 실시간으로 잘 정리해 주시겠지만 이걸 예측하고 움직이기 좀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신고가까지는 왔다 이건 뭘 증명한 거냐면 또 10월에 큰 조정을 받고 왔습니다 그때는 또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400을 살짝 내려갔었고 테슬라도 아까 얘기했던 테슬라도 200을 내려갔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300달러 부금도 가고 그랬었죠 그런데 그렇게 되더라도 역시나 AI 기업은 회복 탄력성이 어느 기업보다 어느 섹터보다 강할 것이다 그거는 증명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건 앞으로도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 띄워주시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죠 아 이거 아니고 제 걸 띄워주시네 아 네 뭐 이게 어쨌든 조정받 이거잖아요 파란색까지 왔어요 화살표 지정까지 조정받고 다시 와서 신고가 부근 왔어요 우리는 빨간색을 원합니다 누구나 이걸 원하죠 그렇죠? 못 사신 분은 노란색을 원합니다 그러니까요 갖고 있는 분들은 다 빨간색을 원하잖아요 단타 치시는 분들은 녹색을 원해 그리고 방송에서도 그렇게 좋게 얘기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또 조정을 받고 그러면 또 호들갑을 떨어내면 혼내시잖아요 그런데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AI 대표 기업들의 방향성이 위인 것은 굉장히 높은 확률이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빨간색 선으로 갈지 노란색 선으로 갈지 어느 색 선으로 갈지는 모르겠으나 그런데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위로 갈 확률은 되게 높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갖고 있는 분들은 다 빨간색을 원하시겠지만 그러지 않을 확률이 지금으로서는 또 높아 보이기도 하죠 변동성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한 번 더 접고 가는 게 노란색이면 또 몇 번을 접고 갈 수도 있는 거죠 연두색처럼 그렇죠 몇 번을 그냥 사실은 내년도 정말 운이 안 좋으면 박스권으로 계속 가다가 그 이후에 뚫고 갈 수도 있고 하지만 방향이 위인 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고 이런 시나리오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빨리 결론을 해드리고 방향이 위인 것에 대한 얘기를 조금 오늘 더 항상 AI 이래서 좋습니다 하는 얘기를 조금 더 드리는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결론 내리는 건 아니죠? 노란색이다 초록색이다 결론 내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예요 결론이 뭐냐면 이 세 가지 시나리오에 모두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이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러네요 빨간색 노란색 연두색 1번 2번 3번에 다 우리가 대비를 해놔야겠다 그렇죠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빨간색이려면 들고 있어야 되는 거고 노란색일 수 있으면 일부 남겨둬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다 100점일 수 없기 때문에 이 세 시나리오에 6, 70점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빨간색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적정한 포지션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내가 이걸 아예 관심이 없는 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AI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 기업들이 성장하는 거에 나는 방향이 위라고 생각하는데 포지션이 없으시면 빨간색일 경우에 애타하고 속타는 마음은 너무너무 안타깝겠죠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해보시고 이쪽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적정한 포지션은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적정한 포지션은 그게 1번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게 다시 노란색이나 연두색으로 갈지언자 내가 없는데 여기가 좋아 보이면 적정한 포지션은 담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베팅이 아니라 지금부터 빨간색이라 사는 게 아니라 빨간색일 수도 있으니까 적정한 포지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일단은 느긋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빨간색이라고 베팅을 했는데 노란색이나 녹색이면 그걸 못 버티고 손절을 하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사지만 이게 빨간색이 아닐 수도 있고 한 번 더 조정 아니면 두 번 세 번을 거쳐서 뚫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느긋한 마음을 꼭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에서 빅테크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보통은 갖고 계세요 국장 투자하신 분들이 이게 좀 어렵죠 왜냐하면 이게 단기간에 승부를 보고 싶고 또 장기간 들고 가면 또 결국 꼬꾸라지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단기간에 대응을 못하는 저도 마찬가지로 단기간에 대응을 잘 못하는 투자자들에게 너무나 좋은 그런 영역을 발견을 했고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그런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미국에서 빅테크와 함께 사실 적어도 읽을 때는 마음인데 해석할 때는 믿음이에요 믿음 어느 정도 그 믿음을 가질 정도의 구구를 또 해서 그쪽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으셔야겠죠 그리고 조정이 만약에 한 번 더 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10월에 그렇게 꺾었다 갈지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AI는 너무 좋아 보니 그런데 이거는 언제든지 이게 아무리 그 기업이 좋아 보이고 산업에 성장하고 매출이 일어나도 주가는 다른 얘기입니다 또 쉬었다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조정이 왔을 때 버틸 수 있는 멘탈이 필요하실 테고요 왜냐하면 10월 달에 힘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는 아닌가 보다 거기서 약간 거품이었나 보다라고 생각하셨을 때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다시 조정이 왔을 때 좀 더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더 좋겠죠 여력? 적정한 포지션과 이 여력 사이에 그런 어느 정도 비중을 하나 더 추가하고 싶어요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는 시간 아 그렇죠 시간? 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반년 뒤에 돈 필요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럼요 내지는 모르겠어요 미국 주식도 신용 쓰시나요? 대출이 가능은 하긴 합니다 가능해요? 그러면 특혀들은 다 되죠 대출 같은 거 신용으로 하신다거나 그러면 또 이제 만기가 다가오고 이자를 내야 되고 뭐 그러면서 담보같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이런 거 있으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너무 배팅이 되거든요 약간 너무 몰빵이잖아요 그게 거의 아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제일 먼저 써던 적정한 포지션을 위배한 경우라고 봐야겠죠 아 그게 그게 저는 다 있는데 네 번째가 없네 뭐예요? 더 살 수 있는 여력 근데 만약에 탈탈 털었는데 느긋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사실 더 사지 못할 또 상관은 없죠 아 그렇죠 더 사지 못해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어쨌든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팔로우 하시면서 이쪽 섹터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는지에 대한 거를 공부를 하면 하실수록 그 멘탈이 강해집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가장 힘든 게요 누구 얘기 듣고 샀는데 빠졌을 때 아 맞아요 근데 사실 누구 얘기 듣고 사면 올라도 어찌할지 모릅니다 그냥 계속 그 사람한테 의존하게 되는 거죠 이거 10% 올랐는데 팔아? 너 팔았니? 저 팔아야 돼요? 이거 그냥 의사결정을 못 내리는 겁니다 내가 그리고 10% 빠지면 어찌할 바에 모르는 거죠 근데 내가 확실하게 공부를 하고 샀는데 10% 빠지면 아 이거는 아니야 다시 올라갈 거야 회복 탄력성이 있어 라고 버티거나 이건 내가 공부했는데 잘못된 거다라고 판단을 해서 또 손절매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건데 누구 얘기 듣고 샀으면 정말 그냥 그러니까요 매도도 그 사람한테 의존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방송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활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사실 특히 우리 3% 최근에 그런 너무 그런 부분이 좀 많아요 사실 무분별한 정보가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좀 휩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뭐 저희도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 어디가 좋아 보이든 저도 뭐 AI 좋아 보이든 이렇게 하긴 하지만 이거를 뭐 완전히 뭐 리딩 하듯이 이걸 꼭 뭐 이걸 사야 됩니다 뭐 그래서 이건 지금 팔아야 됩니다 얼마에 팔아야 된다 뭐 시점을 그거잖아요 시점까지 논한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돼요 원래 시내 영역이다라는 걸 기본 깔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좀 해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최근에 이제 AI로 이제 시작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있어가지고 AI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깊게 좀 시리어스하게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 일이 좀 있을까요 지난주에 이제 오픈 AI 대부대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챗GPT의 정말 변신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정말 관련된 영상 자료들을 찾아보셔서 팔로우업을 꼭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업계에서는 챗GPT의 출연 만큼이나 충격적이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고 있고요 혹시 저희 글로벌 라이브에서도 좀 다룬 코너가 있었었나요 글로벌 라이브에서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근데 그 아침 뉴스 3이라든지 3프로 뉴스 룸에서는 그래도 저희가 단신격으로 좀 전해드렸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간략하게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사실 뭐 이쪽에 대해서 이쪽을 되게 좋게 보는 투자자지 기술자는 아니니까 네 공학도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고 또 심지어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파워 유저도 아니에요 그냥 투자에 연결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 추천을 좀 드리면 영상을 두 가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일단은 위에는 안델공학이라는 채널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런 데브데이의 내용 그리고 GPT가 어떻게 지금 새롭게 변했는지 GPT스가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고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좀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보시면서 아 GPT가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라는 걸 좀 한번 간접 체험하시면 좋겠고 밑에는 이제 이호석 아카데미에 김단태 님이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김단태 님이 본인 채널에서도 소개를 했지만 굉장히 김단태 님 채널은 5분 7분 이렇게 있는데 이호석 아카데미에서 한 30, 한 5, 6분 정도 나온 거는 업계의 반응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장례식이다 이거는 다 죽인다 오픈 AI가 독보적이다 네 그러니까 스타트업을 다 죽인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좀 이따 GPT 뉴스로 보셨겠지만 이게 뭐냐면은 약간 어쨌든 범용이잖아요 엔비디아의 HBAC이 범용이듯이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특화된 칩들을 막 만들고 있잖아요 최 GPT도 범용이잖아요 근데 뭔가에 특화된 그런 것들을 만들려는 스타트업들이 많았는데 GPT스가 나오면서 그냥 그거는 끝났다 이거는 다 걔네들 망한 거다 첫 번째는 그런 스타트업들에게 장례식인 거고 두 번째는 개발자들 다 망했다 왜냐면 GPT스라는 게 나만의 GPT를 자연어 명령으로 만들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원래 코드를 건드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하나 그냥 만들어봤는데 만들어 보셨어요? 네 그럼요 물론 유료 버전 쓰셔야 되는데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구나 나만의 그래서 뭐 근데 허접하죠 이제는 뭐 미리 프리뷰로 쭉 말씀드리면 그게 스토어가 생겨서 그게 막 누구나 앱스토어처럼 올려서 그중에 인기 있는 그런 인공지능? 네 인기 있는 그런 챗GPT들이 나올 거고 그런 것들은 유료 버전이 나오면 그거를 오픈 AI가 당연히 앱 수수료를 받겠죠 쉐어링하겠죠 그래서 이 어쨌든 AI 비서로까지 성공할 수 있는 이런 챗봇 인공지능 챗봇 시장을 거의 오픈 AI의 챗GPT가 그냥 뭐 싹쓸이로 가는 저 지금 듣는데 약간 너무 소름 끼치는 게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해가지고 본인의 GPT 모델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라고 한다면 내 컨텐츠를 다 올려가지고 거기서 수익을 또 쉐어하는 거니까 이게 약간 향후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진짜 유튜브를 뛰어넘는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어떤 또 다른 플랫폼이 또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AI도 플랫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정말 어떻게 보면 범용 그런 챗봇도 있겠지만 특화된 챗봇이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걸 스타트업들이 다 자기만의 특장점을 가지고 도전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냥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만들게 해주겠습니다 자연어로 그렇게 정리를 해버린 거지 그거를 또 스토어에 올려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누구나 만들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생태계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사실 인공지능 연구하시는 그러니까 인공지능 서비스 내지는 기술을 개발하시는 스타트업 분들을 저도 많이는 아니고 조금 만나봤는데 예컨대 이제 자연상의 이미지를 인식해서 그게 인공지능으로 변환되는 그런 걸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되게 되게 아주 무거운 인공지능을 좀 가볍게 해서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뭐 경량화 모델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었고 근데 지금 보면은 되게 간단한 그 인공지능 툴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GPT-4 터보를 통해서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GPT-4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술은 오픈 AI가 굉장히 뛰어나죠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아이디어잖아요 그렇죠 아이디어를 위해서 필요한 거는 사실 인문학적 소형이라든지 뭐 다양한 성장 배경이라든지 그런 집단지성이 필요한 건데 그거를 사용자들한테 그냥 다 맡겨버린 거죠 아 근데 저 문득 대단하다 아 그럼 애플은 큰일 난 겁니까? 아 그거는 이제 뭐 또 본인만의 영역을 만들어야 될 거고 또 이게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아니지만 반도체 업계에서도 되게 중요한 이슈가 온 디바이스 AI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게 결국에는 지금은 어쨌든 이 AI는 서버에서만 돌아가잖아요 그거를 이제 인터넷이 혹시 접속이 되지 않더라도 디바이스 안에서 간단한 AI를 해결할 수 있는 온 디바이스 그러니까 내가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아니면 노트북 이 안에서 AI를 돌아가는 게 실질적으로 AI 비서가 되려면 그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디바이스 업계나 반도체 업계에는 또 새로운 성장 동력 지금 스마트폰 거의 끝나가잖아요 굉장히 근데 그게 돼버리면 사실 메모리만 해도 지금 한 8기가 정도 스마트폰 탑재가 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 20기가로 늘어나야 된다고 해요 온 디바이스 AI가 되면 엣지 AI죠 각 경량 정도 추론 정도는 디바이스 안에서 자체적으로 하려면 뭐 또 그런 새로운 또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먼저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난주 있었지만 너무나 중요한 거라서 일단 첫 번째 개발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자료로 띄워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저희에게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가격도 인풋은 1000 토큰당 원래 3센트에서 1센트로 낮추고 아웃풋은 6센트에서 3센트로 낮추고 개발자들은 되게 중요한 이슈래요 업계는 굉장히 가격도 낮춰 GPT4 터보를 발표하면서 또 인풋하는 토큰을 이제 12만 8천 토큰이 넣으면 이게 거의 300페이지 정도의 그런 책 한 권을 집어넣을 수 있는 우리가 이제 뭐 그런 프롬프트나 이런 것들이 그냥 일반 무료 버전에서는 뭐 한 3천 자 근데 유료 버전으로 넘어가도 이제 사실 그 한 몇십 페이지 정도 열렸거든요 이제 300페이지 책 한 권을 넣어서 이걸 갖고 요약을 시킨다든지 대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뭔가 무슨 주제가 있는데 뉴스 하나 읽고 온 사람과 대화가 아니라 그것 관련된 책을 한 권 읽은 AI와 대화를 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보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GPT스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이거는요 여러분들 물론 유료 버전이어야 되는데 이거 먼저 보여드릴까요? 여기서 보시면은 마이 GPT의 크리에이트 GPT라고 위에 보이세요? 네 보입니다 요거를 누르면은 GPT를 만들 수가 있고요 요거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건데 이건 뭐냐면 투자의 관점을 생각하고 제목도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GPT입니다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한테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내가 그냥 말로 나 이런 GPT를 만들 거야 라고 치면서 세부사항으로 얘가 또 이런 경우 어떻게 할까 이런 경우 어떻게 할까 질문하면서 질문과 답을 통해서 만든 거예요 어떻게 한 거냐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우리의 대화 속에서 어떤 얘기를 하던 간에 아니면 내가 어떤 뉴스를 던져준 간 간에 거기서 투자의 인사이트를 찾아주고 투자랑 연결시켜줘 투자 아이디어와 연결시켜줘 그래서 너는 무조건 대화의 포커스는 투자 인사이트 투자 아이디어를 뽑아내는 쪽으로 너는 포커스가 돼 있어야 돼 이거는 일반 GPT에서도 가능은 합니다만 그 세팅을 하기 위해 몇 줄을 항상 쳐야 되잖아요 너는 일단 한국어로만 대답을 해 이런 식으로 그리고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그런 말투로 대답을 포멀하고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내가 어떤 얘기를 하든 간에 그거에 대해서 물론 아직까지는 허접합니다 근데 어쨌든 얘의 모든 그런 포커스는 투자 아이디어를 뽑아내는 쪽으로 대화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는 일을 만든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어떤 분들은 사실은 그냥 범용 GPT에서도 다 되는 대화가 된다고 하지만 그 세팅을 해놓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뭐랄까 내가 자주 쓰는 게 있으면 그렇죠 시간을 굉장히 절약을 해주는 겁니다 내가 뭐 설탕이나 소금을 여기 둔다 자주 쓰는 것도 바로바로 쓸 수 있게 그래서 뭐 저는 안될공항님이 참 왜 다른 유튜버를 계속 얘기하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안될공항님이 했던 것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우리 요즘에 영어회화 인공지능 서비스 많잖아요 맞아요 그냥 그거를 최 GPT로 만드시더라고요 맞아요 나한테 그냥 영어회화 선생님이 되죠 뭐 이렇게 뭐 하셨죠 저는 잘 모르지만 했더니 그냥 우린 막 서비스 돈 내고 뭐 여기 뭐 레벨 따라서 시험 보고 뭐 전화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즉석에서 내가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답해주고 영어회화 튜터가 되던데요 맞아요 순식간에 영어회화 튜터만 되는 게 아니고요 뭐 수학 선생님 뭐 스페인어 선생님 뭐 다 됩니다 다 만들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진짜 다른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다 큰일 났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정교해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사람들의 아이디어는 넘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만약에 그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워렌 버펫 GPT를 만든다면 워렌 버펫에 관련된 책과 자료들을 또 여기 다 늘 수 있어요 나만의 GPT에 거기에 파일 업로드해서 넣을 수 있거든요 아니면 어떤 박사님의 그런 논문을 다 집어넣으면 그 박사님처럼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특화된 걸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보면 이렇게 해서 만드시는데 이미 오픈 AI에서 좀 먼저 예시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달리는 이미 쓰리 때부터 최 GPT로 들어왔죠 그래서 그냥 여러분 이제 달리를 따로 안 들어가고 최 GPT4에서는 그냥 그림 그려줘야 하면 그림 만들어줍니다 근데 그냥 일반적인 최 GPT에서는 한 장을 만들어주는데 이 달리라고 하는 특화 GPT로 들어가면 두 장을 만들어주고요 데이터 아날리시스는 물론 범위형에서도 되는 거지만 특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차트 같은 거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너는 그냥 데이터를 분석하도록 이게 처음부터 세팅이 돼 있는 얘기 때문에 차트 그림을 올리면 그거를 분석해 줍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고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거다라는 것들을 그림만 딱 띄워놓으면 분석해 주는 게 있고요 게임 타임이라는 거는 제가 그래서 구글에서 브루마블 사진을 딱 찾아서 그냥 그거를 복사해서 집어넣었더니 이 게임은 브루마블이고 모노폴리랑 비슷한 거고 해서 게임 방법을 쫙 설명해 줍니다 그냥 브루마블 사진만 딱 넣었던 거 그렇게 특화되어 있는 것들을 만들 수 있고 보면은 라이팅 코치 뭐 밑에 보시면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것들을 무궁무진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나만의 GPT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미 만들고 있고 재밌는 거는 이것도 안 될 거 아닌 걸 갖고 올 수밖에 없었는데 너무 잘 정리해 주시네요 왜냐하면 축구 중계, LOL 중계를 하는 것들을 그냥 그 영상을 집어넣었을 때 바로 중계를 하는 그런 GPT를 만들기도 했고 음성으로도 인풋 아웃풋이 됩니다 아 진짜요? 네 음성으로도 아웃풋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요가 자세를 교정하는 GPT를 만들어서 자기가 요가 자세를 찍어서 사진을 올리면은 네가 뭘 잘못했고 무릎을 어떻게 펴야 되고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까지 이제 왜냐면은 지금 멀티모달로 인풋 아웃풋이 되니까 그런 것까지 된다고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되냐 스토어가 생긴다는 거죠 GPT 스토어가 그렇죠 11월, 12월 이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기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이 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인기 있는 인기 있는 앱들도 나올 것이고 그걸로 유명해진 사람도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요 유료 모델도 나올 것이고 아니면은 너무 잘 만들어서 그거를 그 어떤 기업이 이거를 컴포넌트로 가져다 쓰면서 그런 B2B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유튜브의 태동을 보는 것 같네요 유튜브 우리 유튜브 초창기 때 모습과 거의 비슷한 그러니까요 신개념의 시장이죠 샘 알트머니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을 줄은 아무도 몰랐다고 하죠 와 대박이다 이렇게 정말 기술에만 매몰돼서 더 정교하게가 아니고 칸을 딱 벌려버리는 것 같아요 야 저거 느낌 옵니다 아 느낌 옵니다 아 느낌 옵니다 그래서 물론 미래가 저거다 이제 네 아직까지 뭐 더 학습을 해야 되고 정교해져야 돼요 그런데 그리고 아직까지도 아직 4월까지만 데이터가 공부가 되어 있죠 근데 어차피 그 저기 빙으로 바로 브라우징을 합니다 또 아 그래요 GPT4에서 뭘 이렇게 최신 뭘 찾아줘 하면은 빙 브라우징을 바로 해요 예 아까 마지막에 스토어가 확 와닿네 근데 이게 그러면 사실 지금 사용하신 근데 이게 저처럼 아직 사용을 안 해본 사람은 이게 우리처럼 유저에게 실제 생활에 다가오는 때가 언제인가가 좀 궁금해지는데 이게 이런 질문을 드리기도 참 바보 같다고 느껴지는 게 아까 저기 대화창에도 지금 GPT 없으면 일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이건 제가 늦은 건가요 그냥 이미 온 건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도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파워 유저는 아니에요 저도 근데 이미 저희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 중에도 특히 이거 없으면 일 못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네 왜냐하면 요약 분석 이런 건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맞아 맞아 근데 거기 그 요약 분석에 사실 뭐 한두 시간씩 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 정도 그것도 빠른 거야 사실 근데 저거는 뭐 몇 초만 해버리니까 네 여러 이제 시간적인 효율성 자체라고 근데 그거를 근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게 되게 많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안쓰는 그러니까 저도 그랬어요 너무 범용이니까 내가 이걸로 뭘 할 수 있을지 내가 궁금한 것만 물어보지 뭘 할 수 있습니다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GPT 쓰는 내가 쓰기 위해 만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내가 이걸 쓰다 나 같은 사람이 있을 것이라도 있겠지만 남들한테 이거 되게 필요하겠다라는 것도 만들 수 있으니까 만약에 그 야구광이신 분들이 야구 자료랑 야구 관련 서적 자료 이런 건 막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야구의 모든 걸 알려주는 그런 GPT를 만들어주면 룰이나 아니면 역사 잠깐만 1980 몇 년에 메이저리그 홈런왕이 누구지 그런 것들을 만드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좀 그렇죠 그렇죠 야구광 중에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뭐든지 그냥 모든 게 생각났죠 상상한 모든 아니죠 아니죠 아니요 아니요 말로 형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러니까 파워 유저도 아니고 뭔가 그렇게 아이디어가 넘친 사람 저는 투자자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허접한 것도 엄청 많이 나오겠죠 유튜브도 그랬듯이 처음에는 근데 그거를 자리잡아가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그거를 먼저 이렇게 깃발을 꽂았기 때문에 후발주자들은 진짜 정말 진짜 막 뜨끔할 겁니다 진짜 사실 오픈 AI가 딱 처음 이제 세상에 등장했을 때 기존 인공지능 연구하시던 스타트업들이 자기 내가 지금까지 연구했던 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면서 다 뒤집어 엎었었는데 불과 1년 만에 그래 이 인공지능으로 내가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했던 스타트업이 할 일조차 뺏어버린 거네요 이건 뭐 아니 아까 장혜선 씨 모든 걸 다 할 수 있대 이렇게 모든 걸 모든 걸 왜냐하면 일반인이 만들게 해줬잖아요 그 서비스를 일반인이 자연어로 그러네요 이야 대박이다 진짜 자 그러면 투자로 넘어가야죠 투자로 넘어갑습니다 이거 알으시죠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건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AI의 방향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명확하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앞서 있는 사실 여기서 가장 연결되는 기업은 뻔하잖아요 그 지금 신고가에 와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당연히 최대 수혜 기업인 것이고 그러면서 지금 샘 알트먼이 GPT5 개발 중이다라는 얘기도 했고 우리는 돈이 더 많이 필요해서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더 많은 펀딩을 지금 받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이 있기 때문에 정말 어찌든 남들보다 몇 발짝씩 앞서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죠 GPT 유저가 좀 줄어들고 있다 일거에 뒤집는 그래서 한번 다운된 적이 있었어요 한 90분 정도 그래서 처음에 해킹이냐 뭐냐 했었죠 그리고 지금 아직 스토어가 없으니까 얼마나 많은 나만의 GPT들이 있을까요 각자 계정에 그게 일거에 쏟아지겠죠 그래서 되게 신기한 거 만드는 것도 유튜브에 자기들이 먼저 자랑하고 이런 분들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AI의 방향성은 먼저 이렇게 이쪽 서비스 쪽은 보여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빌게이츠가 얘기한 AI 비서는 정말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아까 말씀했던 온 디바이스 AI까지 연결이 되면 이제 이런 거죠 딱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게이츠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무슨 작업을 할 때마다 다른 앱을 각각 들어갈 필요가 없다 난 말로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말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는 약속도 그냥 내가 비서한테 얘기하면 비서끼리 잡는다는 거죠 그 사람의 비서 제가 장혜성 지점장님하고 약속 잡고 싶으면 지점장님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비서한테 얘기하면 그 비서는 그 비서랑 연락을 하는 거죠 그럼 그 비서는 이제 컨펌을 받겠죠 예전에 비어있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높으신 분들 그렇게 약속 잡잖아요 누구나 누구나 이게 AI의 비서라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서 이게 민주화, 평등 이렇게 가는 거예요 누구나 뭐고도 그래서 이제 애들이 우리 엄마랑 약속 잡는 거야 자기 비서 하나씩 두고 저녁을 언제 드실 수 있습니까 저는 지금 오락 중이라서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면은 특히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누구나 일대일 AI 가정교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어린이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이 된다 이러면서 AI 튜터 얘기까지 나오는 것이고요 지금 시간을 이걸로 너무 많이 써먹어서 하드웨어 쪽으로도 좀 지금 다시 잘 풀리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얘기도 바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제 외신인데 이것도 지난주였던 것 같은데 TSMC의 코어스케파가 예상보다 좀 많이 나왔어요 지금 월 1만 5천 웨이퍼 1만 5천 장의 웨이퍼를 생산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런 타이틀이 나왔는데 재미있는 거는 원래 1만 5천에서 2만이 내년도 상반기의 목표였고 원래 지금 컨센서스가 월 1만 2천 장이었는데 지금 1만 5천 장을 생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코어스케파니까 H100이 더 많이 만들어지고 있겠죠 그러면 또 가이던스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아 엔비디아의 가이던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이던스보다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지금 어쨌든 더 많이 코어스케파가 지금 갖춰져 있다고 하니까요 이게 결국에는 내년말에 3만 장으로 늘어나는 그런 로드맵대로 가고 있는데 빨리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고 엔비디아만 좋았는데 엔비디아와 아이들 엔비디아에 엮여있는 아이들의 최근 주가나 실적 발표를 보면 좋아지고 이거 델인데요 델 신고가로 가고 실적 발표하면서 뻥 떠서 신고가로 가고 있는데 델은 옛날에 노트북으로 유명했지만 그 시절은 끝났기 때문에 서버를 만들어요 그런데 보면은 AI 서버 때문에 지금 AI 서버 출여량이 올해는 1만에서 1만 5천 대 이하인데 내년에는 2만에서 2만 5천 대 그리고 거의 더블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총 서버 증가량도 올해는 한 10% 감소였는데 내년에 15% 성장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델이 지금 신고가로 가고 있는 거고요 델은 삼성 노트북 LG 노트북 같은 거예요 그런데 빅테크들은 그런 거 안 쓰죠 ODM을 주잖아요 그 ODM을 주는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라는 데가 있는데 한 70%는 대만의 퀀타, 폭스콘 이런 애들이 점유하고 있는데 슈퍼마이크로는 이제 아마 미국 기업일 겁니다 미국 기업인데 한 10% 점유율로 갖고 있고 좀 순수 노출도가 AI 서버에 많아서 그 바로미터인데 주가가 지금 바로 뜨지는 않았지만 실적 발표에서 지난번에 갑자기 개발하고 했던 거는 가이던스를 좀 안 좋게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병목 현상 때문에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든다 그런데 그게 풀리면서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좀 서프라이즈로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몰라서 그런데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뭐 하는 기업이라고요? 서버 ODM 기업입니다 서버 ODM 그러면은 엔비디아가 엔비디아도 본인들 GPU, DGX도 있고 해갖고 여기에다가 뭐 붙이고 뭐 붙이고 해서 하나의 서버를 만드는데 그거 만드는 걸 의뢰하는 기업이 여기예요? 네, 빅테크들은 기성품을 사 쓰지 않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서버도 그런 거죠 내가 그냥 작은 기업들은 그냥 대리 만들어주는 거 사서 쓰는 거고요 아니면은 테크에 조금 문외 아닌 그런 큰 기업들은 그냥 대리 전문가니까 그냥 그거 사서 쓰는 거고 빅테크는 마음에 안 들죠 요건 요렇게 만들고 싶고 저렇게 만들고 싶고 필요 없는 거 다 빼버리고 그냥 렉에 멋있는 거 다 빼버리고 그렇게 만들고 싶죠 그럴 땐 ODM을 이용을 하고 그게 이제 대만의 퀀타, 폭스콘 이런 데가 크게 점유를 하고 대만 기업들이 거의 점유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일반 서버도 같이 만드는데 이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약간 AI 서버도 질도가 높은 점유율 한 10% 정도 되는 그런 서버 ODM 회사라서 좀 바로미터로 보는 서버 ODM 회사 네네, 그런 회사고요 또 하나는 이제 모노리식 파워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기업은 이제 그런 전력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엔비디아가 DGX랑 HGX DGX랑 HGX 서버를 만드는 DGX가 공식입니다, 공식 엔비디아가 공식으로 만드는 거고 HGX는 ODM들이 만드는 건데 여기에 들어가는 DCDC 컨버터라고 해서 이제 전력이 좀 다르니까 전압이 다르니까 그거를 해주는 거에 독점 납품을 하는 회사예요 솔벤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다른 전력 반도체도 있지만 그 사업부가 내년에 굉장히 큰 성장 한 두 배 정도 성장하는 쪽으로 가이던스를 내주고 제시하는 순간 오케이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이번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실적 발표 이번에는 얼마를 제시할까 이런 게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이들에게 굉장히 많은 주문을 하고 있는 거 보니 그리고 TSMC에게도 아까 몇 장였죠? 웨이퍼가 거의 뭐 15,000장 월 15,000장 뭐 이 정도 들어가는 거 보니 12,000 예상에 15,000으로 정도 이런 거 보니 아마 이번에도 그런 가이던스를 꽤 높게 제시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물론 이제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알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슈퍼마이크로 컴퓨틱스 그리고 모노리식 모노리식은 좀 들어봤어요 델 그리고 델까지 그리고 시간 조금 남았으면 일반 서버도 조금만 말씀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서 보면 이건 저희 미래세진권 김연건 의원님 자료고요 에이스피드라는 기업이 있는데 에이스피드 에이스피드는 이제 서버에 들어가는 BMC 제가 이거를 잘 몰라서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베이스보드 매니지먼트 컨트롤러라고 해서 서버가 잘 돌아가는지 각종 센서를 붙여서 그거를 관리하는 그런 장치래요 그거를 거의 70% 그 전세계 서버에 한 70%를 점유하고 있는 그래서 서버가 일반적인 서버죠 전통 서버 그 컨벤셔널 서버가 성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바로미터라고 하는데 이렇게 좋았다가 훅 꺾였었죠 올해 훅 꺾였었는데 이게 보면은 회색이 첫째 달 분기에 둘째 달 셋째 달인데 10월에 볼록 올라왔죠 그래서 이렇게 좀 이제 이런 일반 컨벤셔널 서버도 좀 올라가고 있다 회복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럼 작년에 왜 안 좋았냐 얘 때문에 안 좋았답니다 메타 메타가요 밑에 거 보시면 올해 캐펙스가 마이너스 9.5가 나오거든요 메타의 캐펙스는 거의 서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데 돈 쓸 일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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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올해 다시 플러스 20% 내년에 플러스 20%로 늘어난다고 하고요 메타가 왜 이렇게 캐펙스를 주었냐는 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지출 감소도 있었지만 서버를 조금 원래 공냉식에서 순행식으로 대규모 바꾸는 그런 좀 업그레이드를 좀 하고 있나봐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 어차피 조금 덜 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관리했었다고 하는데 내년도에 어차피 다시 캐펙스를 확 늘리는 걸로 나오면서 이 시장도 다시 커진다 그럼 에이스피드 같은 저런 기업은 메타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기업입니까? 아마존 구글 마이크소프트 메타 이 네 기업이 거의 서버 시장의 전부라고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대부분이니까 근데 메타 하나가 확 줄여버리니까 같이 약간 실적이 그렇죠 아 이런 메타 근데 이거 오늘 진짜 진영라님이 너무 좋은 이제 정보를 좀 주신 게 네 결국에는 GPT가 어떻게 되든 스토어가 만들어지든 진짜 그 베이스라인은 서버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서버죠 서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이건 무조건 우리가 필요한 필수적인 부분이니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그냥 NVIDIA와 아이들을 싹 이제 추려가지고 가져오셨으니까 매력적인 종목들이 있겠네요 그 종목들을 보시라는 건 아니고 그냥 바로 밑으로 볼 수 있는 생태계가 그래서 확산되는 거죠 반도체가 이제 NVIDIA 원탑에서 조금씩 온기가 내려오고 있는 중인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그건 겁니다 이런 지금 그런 밑단의 하드웨어 쪽의 움직임도 다시 살아나고 있고 그리고 벽목도 풀리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또 지금 H200 발표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향의 더 낮은 저가 사양도 발표를 해서 그 우려도 좀 지웠고 그런 상황에서 결국 AI의 방향성은 위로 보는 거는 정말 불변인 것 같고 그러나 주가는 지금부터 가자라는 거는 확률상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로 막 이렇게 AI 좋다고 얘기했는데 또 만약에 11월 12월 조정이 나왔으면 에휴 뭐 이렇게 말만 떠들더니 그게 아니라 그거를 견뎌내거나 또 한 번 기회로 삼거나 충분히 그래도 되는 결국 방향성 위로 갈 확률이 높다 이런 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크크크 크크크님이 아 메타박 그가 옳았던 것이다 야 다 녹초가 되고 다 죽으니까 그때 빛을 보네 나는 지금 너덜너덜한데 네 그때 지금 이제 빛을 보네요 뭐 그래도 한때는 내 마음속에 있었던 그럼요 그 기업이기 때문에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뭐 수익 저는 수익 수익 냈어요 그리고 좀 아쉬울 뿐이지 아니 저는 사실 제가 공개적으로 나 이 종목 괜찮아서 샀습니다 했던 거는 다 수익 났어 아 그래요? 물론 메타는 나를 너덜너덜하게 만들었지 마음을 너덜너덜하게 그게 진짜 회복 탄력성이 그게 아닌가 싶어요 메타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요 그 떨어질 때까지만 해도 마치 메타 망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 많았었거든요 그때 나 그거 샀을 때 아직도 기억나요 주변에서 야 그걸 왜 사고 앉아있냐 아 나는 괜찮을 거야 아니 근데 물론 그때는 나 메타버스라고 하고 샀지 서버라고 나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와 오늘 그래서 그 인공지능 이야기를 참 우리가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그 장혜성 지점장님이 나올 때마다 느끼는 점은 뭐냐면 매번 나오시지만 조금씩 조금씩 더 파고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아 너무 재밌어요 지난번보다 조금 더 파고 들어가서 그럼 서버에서 델에서 그 서버에 들어가는 BMC에서 막 이런 것들까지 다 저희한테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뭐 사실 직접 투자를 하시는 거를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이제 이런 기업들의 가이던스를 통해서 엔비디아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매출이 나올 것인지를 가늠하는 그 가늠자 역할로 좀 사용하셔도 되니까 다양한 방면으로 이 기업이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장혜선 지정장님께서 지금 투자의 관점을 세상을 바라보기라고 해서 만드셨잖아요 제가 만약에 유료를 가입해가지고 지정장님 거를 이렇게 치면 제가 이용할 수 있습니까 지금 알죠 스토어가 되면 스토어가 되면 이용할 수 있고 그럼 내가 지금 만든 이러한 GPT 모델은 나만 일단은 일단은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일단 저도 한번 만들어 봐야겠네요 왜냐하면 직접 만드시고 지금 설명하시니까 더 이게 좀 와닿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제목도 본인이 추천해주고요 그리고 심볼 마크도 다 달리로 만들어줘요 다 만들어주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거를 수정해 나갈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들어가서 에디트를 하면서 더 발전시키고 이렇게 만들어납니다 알겠습니다 영어회화 GPT나 만들어야겠다 제가 이용 아 자 그러니까 제가 어제 뉴스 갖고 나왔을 때 GPT가 프리랜서들 일 다 지금 줄이고 있다 그러잖아요 프리랜서들 막 이렇게 깎이고 지금 이거예요 해안이 있었어요 하루를 내다보는 해안이 있었네요 이런 거 같은데 내 주머니는 왜 이렇게 털털 비어있는지 모르겠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장혜성 지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또 2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고 싶어서 어떻게 자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